자 로스트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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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베른 북부에서 끝이 났었죠 각성도 했었고 으흐흐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카던인가 그것도 아니고 에포나도 안했는데 에포나는 그냥 그 노골하는 거 아닌가 많이 주지 어 어느 순간부터 이거 보상 안받은 것 같은데 받았네 뭐야 저게 이건 알겠는데 화폐보상 나 화폐 골라서 받으라고 모두 받기 야 루피오는 인정 만족 확률에 의해서 하나 오 시간제한 없네 하자 그냥 자 뭐 카던도 있고 할게 많긴 한데 일단은 메인을 돌도록 하죠 오늘 이 대륙을 끝내두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베른 북부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퀘스트가 엄청나게 많네요 금방금방 끝날 것 같아 의외로 별거 아닌 퀘스트라서 저쪽의 우리 마을이 내 집이 있다 돌아가고 싶고 그니까 일단 절로 가는게 맞네 5번 6번부터 하자 너무 많아 퀘스트가 이걸 빼자 아크찾기를 빼고 어딨어 일도 증표도 보자 궁금하니까 아 그만 때려 아 미친 게임이야 잠깐 눈 돌리면 때리고 있어 미쳤어 진짜 뭐야 얘 잡는 거야 야 봐 누렇게 세네 진짜 손 도끼 고블린의 검 살림 아 저걸 잡아서 범 뺏는 거야 저거 한마리만 나오냐 근데 너무 하는거 아니야 아 얘도 그구나 아 일로 와봐 좀 아프다 어 그렇지 잘 준다 잘 줘 아주 내려와 빨리 그렇지 한꺼비 내려와 너무 때릴 기술이 없어 예쓰 물약 좋구요 안니? 야 좋다 뭐 오크의 손 도끼 저건 뭐 다른 데 구하는 것 같고 7번이 이제 아 5번 끝났네 발로와 대화 알아 6번은 고대 유물 탑본 만들기와 무기 수집 저기서 무기 수집하면 되네 이거야? 아따 나 왜이러냐 뭐냐 복짐품 없이 야 강력하다 아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는데 야 그건 아니죠 아 진짜 세라칸 수호의 장갑 세라칸 수호의 장갑 무기 어떻게 구하는 건데 쟤한테 죽이고 쟤 죽이고 뺏는 거야? 뭐 이러냐 갑자기 쟤가 준다 아 주네 손도끼라고 떠 있네 쟤는 시칼이 더 큰데 손도끼를 가져가냐 캬아 강하다 좋아 좋아 3번 뭐야 3번 2번 닫겠네 뭐야 깨고 돌아가면 되겠다 반피네 아 벌써 72기까지 차 안주는데 갑자기 이거 위에 두 개 하고 위에 두 개 하고 이거 찍은 거야? 언제 찍었대? 재밌어 맥도 예쁘고 몬스도 다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픈베타 오픈베타인데 이렇게 다양한지 몰라 좀 추가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다양하게 왜 느낌표를 계속 다 있냐 싸워서 그런가 어클이 좋아 오래된 상자를 찾아라 오래된 상자를 찾아라 너무 강하다 당황스럽다 저거야? 저건 뭐야 올라가는거니? 어떻게 올라가? 궁금하게 왜 저렇게 만들어놨어 가자 일단 얘도 갑갑하겠다 얘도 갑갑하겠다 자기 동료들 갑자기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제 가족들도 여기 있을텐데 말이야 징표를 왜 얘네가 주는지 모르겠어 저희 인간들은 반짝이를 좋아한다며 주인공 드디어 때가 왔다 이왕인이여 그제 덕분을 그제 때가 왔다 이 말이야 그제 동료들 길드 서히가는 데 얘기하라고? 아 절로 가는 거네 빠진 이유 알아내기 살림으로 이동 허어얻하 야 근데 트위치 밖에서 시청률 인원소 안뜨는거 극협니다. 어차피 인원소가 늘진 않지만 버차 징나네 유폼이요 데려 보내줘 고블린 마을 맴 예쁘네요 그래 무식하게 들어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동하는건줄 알았네 불기만하면 이렇게 흘러가는거야? 갑자기 빠르게? 와아 여기니? 아니네 어디야? 피드네 강 오 자연스럽게 점프한다 땜목이 1회용이군요 뭐야? 고블린 주민 5천 아아아아 체력좀 보자 5천이야? 이렇게 높아? 거의 좀 모아서 잡아야겠는데 이리와봐 조와봐 상놈 안온거 같은데 그렇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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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지 실피가 남아도 두 방을 맞아야되네 이거 뭐 짤거야 이거 다 잡았어? 여기서 200개 주고 저기서 200개 주고 이렇게 세군된거 같다 승급 2단계? 재밌을거 같다 아주 뭐 길드원들은 무조건 만납인가봐 다 템빨인거지 그럼 걔네들 사이의 강함은 길드원이 길드 마스터고 나발이고 다 이제 템빨이고 강한녀석은 어차피 스펙은 다 똑같다 인간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가 만납이야? 야 인간 세네 너무 세다 근데 저 샷은 죽여야될거 같은데 죽여야될거 같은데 음 저건 괜찮니? 아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이러는거 아니다 야잠깐봐 야잠깐봐 어우야 뒤에서 들어오네 이제는 들어오다 못해서 이리와봐 이리와 불레시아 불레시아 써도 아픈건 아프다 겁에 질린 고블린 고블린 전사가 겁쟁이면 어떡해 키메에 키메에테르 너무 총 쓰는거 같애 계속 창이였는데 해퍼 쓰는거 같애 지금까진 약간 이제 총을 쓰는 느낌이었는데 가자 오메에 네네 형 다 볼봐 아 귀찮게 모여있네 얘네 쌍 모여 이거지 야바 이렇게 싸우네 35% 아이 너무 많아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야 왜 이렇게 많아 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야 이건 좀 더하지 않냐 좀 봐라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 75% 방암소요 야 100 들어오면 25 들어오는 지금 상태요 이가봐 좀 모여 고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주는 것도 없고 저긴 뭐 있을까 모코코 코코 응 없어 낚시터야 일레시아랑 같이 쓰면 진짜 어딜 들어오나 궁금한데 한번 써볼까 타락하네 타락하네 우거 다음번 써보고 싶은데 데미지 아예 안들어오는지 어차피 게이지도 많고 써보자 한번 쟤랑 좀 확보는데 때려봐 때려봐 그만 일어나서 빨리 빨리 나 나 나 później 빨리 빨리 불로 오자노 방감 되고 또 방감 되고 야 그런식인가바 우와 개술몹네 이런식이었어? 질망이야? 그러면 나 이거 뭐야 아... 애매해진데 그럼 이거? 이렇게 하자 아 나 저렇게 될 줄 몰랐어 얼마나 걸려 근데 이거? 4초간이야? 아 4초간 약해지는거네 괜찮은거 같다? 얘가 오카 아닌가요? 오우거야? 얼마나 약해지나 궁금하다 들어와 봐 자동포지 그냥 죽으시구요 면역이라고? 아 이건 오바죠 아 진짜 양신머리 없으시네 들어가 아 면역 오바죠 야 저거는 상태 이상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그렇지 왜이렇게 악하냐? 아 너무 짧았어 아 왜그렇게 짧으니? 중간부 쓰면서 어떻게 먹고살라고 어떻게 먹고살라고 어떻게 먹고살라고 어떻게 먹고살라고 왜이렇게 잘 버티냐 뒤도 안나와 이상한 녀석인데 약간 모자란데 이상한 녀석인데 정면에 서있어서 맞추지도 못하고 흠흠흠 흠흠 선물반지 선물반지 이거 혹시 반감해야되나? 블릿 블릿 반감하면 조금 그럴거 같은데 아 블릿은 반감하고 싶지 않아 아 차지가 이거 이런거는 이런거 500 들어가네 아 격동이 좀 에바다 격동이 이렇게 안 좋을줄 몰랐어 방어 준비 그냥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럴거면 나는 합산으로 들어가는줄 알았지 다른게임처럼 핵앤슬래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이건만 이러나 검고 탁하군 이건 이 기운은 금지된 마법의 흔적 사령 수리로군 이 치료를 거스른 존재가 마귀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인가 어둠으로부터 비롯된 광기 60% 일레시에 60%에 이제 궁으로 40%에서 100%가 아니라 그 눈을 알았다 40%에서 단 40%가 들어가는거 아니야 나의 신이 시작된 곳이자 가디언의 안식처 발랑카르 산맥으로 향하라 이곳에 모든 일의 원흉이 운분해 있을것이니 이게 24%가 들어오는거니 사실상 100%가 아니라 그게 이방인이야 그대는 마음을 열고 우리 말을 들었으면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여 선의로 갚아줬네 이럴거면 공격력 감소시키는게 오히려 낫네 소비 이게 감소값이 더 높잖아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이거 추가해두고 가지고 여기쪽에 아직도 퀘스트가 남았네요 저기에서 증표 5개씩 주나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반짝이 너희 인간들은 반짝이를 좋아한다며 반짝이 너희 인간은 오블링 녀석들 반짝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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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 자 뭐 또 뭐하라고 6번 어 모험가들 해치워라 정상적인 샘플 수집하라 샘플은 뭐 줍는것 같고 모험가 그렇게 많이 모여진 않네 운순한 아울베어 습지 운순하다며 뭐야 야 쟤 왜이렇게 튼튼하냐 야 왜이렇게 튼튼해 베름 독도 모험가 자 아아 너가 주는거니 혹시? 아 야생동물이 저런거구나 채취하는게 아니라 야와봐 änder tribes 흐흐 к 좋아좋아 저 유치상 또 나으러 잡아야겠다 이ON 아 닌자 내장이 필요하다 질 아 아 으 으 으 안되intendo 잡아야겠다 얘네 난 인장이 필요하다 전기야?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다 얘는 전기는 아 뭐야 인장 저게 답니까? 아 실망입니다 응급 시력이랑 달인의 물량 하나 줬으니까 뭐 만족해야지 개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회복량도 올려주고 싶은데 회복도 되면서 방어력도 높고 변태스러운가? 길보다 생이 난 좋아 으흠흠흠흠 변이된 북쪽 숲의 야생동물 이 거북이야 이번엔? 막 쥐고 다녀도 되냐? 셀프 채취하겠다고 너무 거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야 뭐냐 저 등에 달린 거 입이야? 디자인 개랄하네 변호사일 거 같은데 왠지 봐서 아니군요 어 저기 인장.. 인장맨 있네 누가 인장맨이니? 쟤니? 이야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네 와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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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 해! 건망진 놈들 이거 안달암마 꺼져 나 왜 자꾸 맵 켜놓고 싸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맵을 누르게 돼 이게 이게 디아블로 때문이야 디아블로 맵을 켜놔도 안 거슬리니까 항상 누르고 했거든요 게임을 길알못의 대표적인 예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열고 하네 되게 많이 줬다 235개나 되네 이제 보관하러 가면 돼 야 저거 살짝 이동하는 건데 저거 200원 먹는단 말이야? 너무한다 야 물약이나 줬으면 좋겠어 물약이나 줬으면 좋겠어 템을 올려놔야지 딜이 안 들어오던가 체력이 올라가던가 하겠지 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이... 워러드가 체력이 제일 많은게 아니라 워러드가 방어력으로 벗어버 Ecksch among the universe 원래 게임 벗어버렸나 야 깃털 준다 분쇄 미확인덜 아 비상 아 잠깐만요 저런거 나왔네 마스터한테 갑시다 리아르트 항상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일도 안하고 그 말을 지금 내게 부르라는 거예? 흐흐흐흐 빨리 가자 다음 맵으로 260개 해야 된다 이제 가기 전에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돌 돌 어떻게 올렸지? 기억이 안나 모험가의 증표 교환도 있네 카드 배틀 카드 배틀 강 어떻게 했더라? 기공사가 해줬나? 기공사 아니잖아 다 기공사야 만물 기공사 됐어 어떻게 이거 연금세사였나? 연금세사였나? 돈이 모험가 되진봐 돈도 좀 있는데 이제 올려야되지 않을까? 아 너 그런거 올려주는 애였니? 아 존나 싫다 진짜 버섯이야? 아 벌목 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아 이런거 되는구나 내껀 없네 하얗카트 어디서 구하는거야? 숙련을 400개 증가시킨다 아 그래 배틀아이템은 15%의 생명력을 회복한다 괜찮네 괜찮네 어떻게 그 가엾은 피난민들을 욕했을지 연합아 10개만 줘 예스 어떻게 그 가엾은 피난민들을 욕했을지 진짜 이렇게 가져갈 거 없어? 뭐 좀 더 줘봐 대장장이 어딨는데? 이 밑에 있는거야? 너희 대장장이 아니냐? 쟤 쟤넨 뭐냐 그럼 머리 아픈 사람들이야? 아 나 좀 필요한데 좀 찾아보자 베른성 베른성이 있지 않을까? 빨리 처리하고 오면 되지 얼마나 먹는다고 스킬 한 번인데 어차피 구경도 좀 더 하고 싶기도 하고 만넥 찍었으니까 가엾 이 밑에 들어가 한 번 그걸 보자 내가 알기로 루트란 동부는 확실하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루트란 성에서 어빌리티 스톤 세공자 구나 어빌리티 스톤 세공자를 찾아야 되네 그래서 어빌리티 스톤 세공자 야 세공자 표지 없는데 아이 뭐야 어 있네 있네 여깄네 얘한테 가자 돈 되겠지 10만원 있는데 설마 안되겠어 어떻게 하는건지 좀 찾아보자 저거를 해두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할 줄 몰라서 손은 안대는데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뿐 액체 좀 구해야겠어 썸네일을 담아둘 어디보자야 저거 뭐냐 아 뭐지 18초 남았다는거야 자 보자고 인내 신속 치명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 인내 인내 왜 인내 신속 치명 솔직히 다 모르겠는데 신속 치명 있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면 됐고 내가 이거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세공하는거야 이건 이건 왜 0이야 아 이게 실패야? 아 이게 실패냐? 뭐라는거야 내가 다 올려 그냥 몰라 아 성공하면 플러스가 뜨는구나 엄청 실패한거 되나 치명 됐어 뭐 성공했나보지 뭐 자 이걸로 바꿔 끼게 되면은 이제 치명 제압 숙련 떨어지고 그 대신 이제 특화 생활 생명 활성력 그리고 신속 인내가 올라가네요 얼마나 올라가는건지 모르겠어 어 체력이 잠깐만 야 체력이 2000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 정도야? 아 진작에 올릴걸 체력이 2000이 올라가네? 상승선 못했지 응급만 먹어도 훨씬 많이 올라가는거 아냐? 야 되게 많이 올라간다 이런거구나 용김에 저 그거 할래요 그거 한번 써봐야지 카우스 던전에서 카던 갑시다 가자 장비는 섬의 마음껄로 할거니까 상관없을거 같긴 한데 섬의 맘만 꼭 해야되나? 나 뭐 먹고 섬의 맘만 그런거 하기 싫은데? 솔직히 나 장비 레벨 막 300 그렇게 찍고 싶지 않거든요? 어 지겨울거 같애 수렴 보고 빼고 싶은데 재밌다니까 재밌다 그러면 하고 싶어지잖아 이 사람 왜이렇게 많니? 아 이거 이렇게 가는거야? 아 이거 제한이 있네 어 이건 무조건 4명이서 가는건가 보다 아크라지움 주고 룬상자 주고 내가 매치해서 가야돼 이거? 이걸 그냥 하고 각성캐스트 계속 나오네요 하긴 이 쪽에서 이제 각성캐스트를 해야 되니까 각성캐 안하고 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그러나보다 각성캐를 안하면은 못 이길만한 직업도 있나보지 각성캐스트 볼까? 사라지는구만 사라져 그냥 어? 아 야 실링 주는것 봐라 싹 들어와 싹 들어와 체력도 엄청 많고 아까 풀피보다 많아요 이렇게 해당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거야? 생명활성력 때문이야? 생명활성력이 뭔데 어디서 생명활성력 여기있네? 아아아아아아 저런거야? 어 되게 좋다 저거 하나당 몇씩 증가하고 아 42% 증가했대요 아 저런게 있었어? 15,000밖에 안다네 야 가자 뭐 만원도 안들었어 만원 들었네 만원은 조금 안들었네 되게 싸구만? 스킬포인트 추가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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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다 모여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았추 오 땅뿔여 기능력이 올라가서 회복이도 올라가고 그런거 있나? 회복이 전혀 안되네 오 올라가네 오 캔치키 올라간다 전 비전2에만 올라가는구나 이리 와봐 어 전기야? 어 또 잠깐만요 어이거 지금 간지러운데 짜식 이거 마뜨리야 이번엔 음 이제는 어 잠깐만 내 경직이 약했니? 야아 쎄다 그만혀 너 기절 두통 아니 너? 그랬었어? 난 몰랐지 흐접하다 역시 각성을 해서 그런지 엄청 세긴 하다 야 280 좋구요 각성하고 안하고 차이가 크네 기본 스펙도 혹시 올라온거 있나? 너 하나 때문에 스킬 써야되냐? 그런거야? 아 실링은 좋죠 아 실링은 좋죠 딱딱 들어와봐 실링을 주니까 안죽일 수가 없어 실링에 놓여야 나는 아 근데 이거 100원 주는건 오버하죠 저렇게 많이 잡았는데 전투를 안하고 3,4초면은 세력이 차네 뭐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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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치유 150원이면 사도 되겠다? 싹싹 모여 싹싹 모여 모여 엄마 모여 되게 약해 일반 필드복보다 더 약해 뭐야 15% 진가? 괜찮네 야 저거 200단다고 나 저거 일레시아 썼는데? 개호바죠 흠흠흠흠흠 예이 깔끔 왜 이렇게 쓰냐 잠깐만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뒤에 쏘는 애들 잔뜩 있는데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다음 번에 야 아픈데 슬슬 응 잡아주고요 여기 와봐 계속 쏴대 아주 흐흐흠 야 이게 돈이 얼마야? 잘 찬다 체력 진짜 곽성디 꼬치꼬리 해서도 되겠는데 싸기도 하고 물약 하나 정도 값어치라고 생각하면 엄청 좋네 야 히메이트를 주고 시작한단 말이야? 야아 길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아 뭐 어딨어 어딨어 아 아 야 왜 이렇게 잡니? 아 뭐야 콩알탄 던지지마 어디서 콩알탄을 던져 어디서 콩알탄을 던져 어디서 콩알탄을 던져 어쭈 야 저거 이거 면역이야? 아 야 저거 이거 면역이야? 자식 저거 이리 와봐 아 콩알탄 진짜 혐이야 아직도 있네 좋아 너무 강하다 각성했을 때 얻는 기술 너무 좋아 물약 쓸 일도 없는데 거의 아 야 쟤 쟤 때문에 안 된 거구나 좋아 좋아 뭐야 뭐야 야야야 야 공포 아니죠? 이거는 카운터 괜찮은 거 같은데 카운터 좀 찍어볼까? 카운터가 방표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 으흐흠 천원은 금방 모이네 한 코스만 놀아도 카운터 끊역돈 유리 보내줘 아 독혐이야 카운터 았 도저히 밟고 바로 천중 꽂을라는 것 봐라? 야 이거 오바죠 아 진짜 좀 나와보자 아 진짜 개오바죠 이거 아 진짜 개오바죠 어따 대고 아 저거 어우 야 죽어 호바 기대되는데 얼마 쎄지 않은지 작성 한 번만 해도 이렇게 쎄지는구나 너무하네 얘네들 캬 범위 좀 봐라 근데 이거 범위가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내가 다른 거 찍어놨나 보다 너는 뭐 특별한 거 없냐 넬레시아를 생존을 한번 써보자 아 이거 대기시간이 안 돼 확산탄 썼구나 나 고폭탄 쓸래 아 죄다 쿨이야 스피어 샷은 피규기상 면역인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준다 아 스피어 샷은 고민되는데 고폭탄이랑 과충전 정밀폭격 하자 정밀폭격하고 설마 정밀폭격 실패하겠어 이거 타는 동안 상태 이상 안 걸릴 거 아냐 안 걸리면 되지 내가 넬레시아는 이제 보호막으로 아 뭐하니 효과 생존 이리와 60번 물러간 4,5개 썼나? 자 어디 보통 보자구 아 야 뭐하니 아 누르고 있으라고 한번 클릭한 다음에 클릭으로 자꾸 되는 걸로 착하게 해 아 죽어 다운터요 마뜨려 회전맨들 저거 회전맨들 저거 쟤가 회전맨을 이동시켜주는 거구나 아 무효 뭔데 진짜 아 아 무효 뭔데 제대로 한번 좀 박아보자 잠깐만 내 생각에 저거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지금 이 녀석에서 싸울 때가 아니야 저거 쓰고 그래 내려오지 여기서 이제 캐넌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 죽어 아 뭐야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달아? 고폭탄? 어 실망인데 하 조금 실망인데 이건 옹 빠져 아 진짜 너무하네 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뭐하냐 쟤 어 아프다 야 아프다 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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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게 아니다 아프다 어허 저 애매하게 난단 말이야 아 그만해 생각보다 그렇게 안쓰다 방관으로 하는게 날거 같은데 기뻐하다가 집에 가네요 방관이 날거 같다 응 폭탄 그렇게 안세네 내가 너무 기대한게 많았나봐 뭐 보스 50% 추가 데미지 그래서 그냥 훅 갈 줄 알았진 않은 방관이 예쁠 것 같은데 데미지 들어가는 꼴이 방어력이 없는 적이 방어력이 없는 적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다 이제 체력 기준이 비슷했는데 흠 흠 흠 흠 흠 아 약한 애들한테 30% 증가 피해였어 얘는 이제 높은 애들한테 50% 증가구 어 됐고 이걸로 해 확장으로 하자 귀찮다 넬레시아는 생존 괜찮은 것 같은데 15%면 이제 900 정도 막아주는 거 아니야 괜찮네 이거 한번 가볼까 이벤트 던전 이벤트 던전 지금 안해도 되지 않나 어 이게 뭐야 각인 매칭 좋아보인다 저거 나 매칭해서 갈래 야 매칭 금방 잡힌다 심판자의 탑 께 저 각인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왜 이러네 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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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대는데 뭐여? 왜이러? 우왑하하하하하 나 제일 쎈거 같아 허! 허! 요것이 전투 탱커요! 잘어져! 내가 어그로 다 끈다! 너무 많이 끈 것 같다 야! 오 야 쉬운데? 아 전에 그거네! 그 로봇 메들리 하는데네 재밌다! 효율 안좋아 저 응급이 더 났다 몇개 없긴 한데 뭐였네 음식좀 먹을까? 스파게리 나와봐 번개좀 떨어뜨려보게 어 니가 나왔네 얘 튜토리얼에 나왔던 애잖아 야 나 딜 왜이렇게 세지? 원래 이렇게 센가? 내가 제일 센거 같은데? 뭐 자유씨 강인이야? 뭐야 왜이렇게 센거 같지? 내가 치니까 그냥 다 사라지는데? 얘는 막 회전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총이라 그런가?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해도 총한테는 안되는거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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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흡수했다 대박 흡수가 됐네? 야 근데 진짜 기여도 엄청나다 워러드는 미쳤다 개미지 근데 내가 제일 적게 넣었나봐 내가 4위야 뭐 난 탱커니까 뭐 난 탱커니까 버서크가 제일 딜이야? 아르카나가 제일 높아지는거 아니야? 아르카나가 제일 딜 제일 세다며 템차인가? 나 체력이 안달아? 꿀뚱으로 되어있으니까 내가 딜 안 넣은거 같지 않아? 꿀뚱으로 되어있으니까 내가 딜 안 넣은거 같지 않아? 아 나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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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터다 이새끼야 죽어 내가 제일 열심히 나온 것 같애 근데 4위야 졸라치사해 난 맞딜 넣었는데 뭐야 스킵되는 속도 좀 봐라 야 저거 뭐냐 저거는 본 것 같은 애들인데 아 저거 우리 병 기술이었어? 아 나 계속 도망다녔잖아 저거 땜에 알못은 죽어야 되는 게임인가 봐 진짜 미쳤어 어우야 잘못했다 야 다 안 떼졌어 혹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때린 거냐 같이 기절시키려고 대기하고 있던 거 내가 혹시 때린 거야 아니지?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찐따였어?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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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정신 차려야겠다 너무 막한다 딜이 너무 잘 나와서 딜이 한 3배 나오잖아 여기서 들어가는 게 너무 신났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얘를 왜 안 때려? 근데 안 때리는 저렇게 안 때리는데 왜 내가 딜이 더 나죠? 이해가 안 되네? 저렇게 구경만 하는데 내가 딜이 더 났다고? 있을 수 있는 딜인가요? 이럴 수가 없네요 이럴 수가 없네요 아야야야야 그러지마 태양 뭐야 어 야 이거 살짝 끌어안은거 같은데 저기 뒤에 팍팍 들어가냐 그렇지 아 체력이 뭐 아 6만이 아니라 20만이였어 60만이었어? 어디 이상하더라고 뭔가 엄청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멀쩡한거 보니까 나는 실도로 박지롱 워메 나 체력 왜이렇게 살았냐 영혼의 맛딜이여 한놈 없는거 같은데? 왜 세명만 있는거 같지? 아르카나 어디갔어? 아르카나 없는거야? 아르카나 없는데 딜이 지금 아직까지 2위인거야? 버그 쓴거야 뭐야 야 잘못했어 내가 아르카나 구경하다가 찾다가 지금 방심한거야 아르카나 때문이야 사라져 스키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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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가 보스였어? 쟤가 보스였어? 어! 물약 엄청 썼다나 neben 아크라시엄 은 아크라시아 에서 나온 돌 인가? 하하하하 일리 있잖아 어 모모코다 모모코 안내요원인가봐 유부남 유부남이 게임을 하다니 아 뭡니까 저게 자 내놔봐 어디 각인회금 됐어? 아 잠깐만 아이콘 떠서 안보여 각인회금 어느건데? 각인이 어느건데 승리의 문제는 각인이야? 다른거 필요없어 나 회피야 회피할일도 없어 나 맛디러올거야 아 이게 뭐니 실망사야 아 이게 각인서네 잠깐만 일단은 아 270 이라고요? 아 목걸이 하나밖에 못 끼는구나 아 어 이제 270까지 거기 가네 각인서 어떻게 쓰는거야? 아 중갑인데 저거 쓰면 엄청 좋은거 아니야? 아 비상의 돌 저렇게 든단 말이야 pvp 했을때요 pvp 나 한번도 안해봤는데 뛰어난 비상의 돌 아 어 이건 6개밖에 안되네 나중에 만들어봐야겠다 저기다 막아놓고 버리면 안되나? 일단 가지고 있고 장마의 균형이 어디다 써먹는거야 장마의 균형이 어디다 써먹는거야 뭐 없어? 각인 어떻게 하는건데 칭호? 아니 칭호 일리가 있나 개척자 숨결 숨결 해방된 숨결 아름다운 숨결 아름다운 숨결 아 저딴거 말구요 야 가게는 어떻게 해 근데 쳐봐야되나? 각인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 각인 각인 도구와 실링을 이용해 반지에 넣는 형식이라고? 뭐 어떻게 쓰는건데 각인 각인이라는 그런 그게 있는거야? NPC가? 각인 누가 해주세요 각인 여깄네 각인 각인 얘네 쟤네 거북이도 해야겠다 나 각인하고 지금 6500이요? 각인 각인이요? 나도 수소 하나로 체력이 이렇게 올라가버렸네 각인이요 각인 아 그래? 캐스트가 안돼서 못한거야? 아 그래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저렇게 떠야지 무슨 안 내는 데이터만 못돼먹었네 방어력 50% 상승이면 개삭인거 아닙니까 50%인데 이 책 읽어봤어? 아닌가? 아님 말고 내가 방어력 제일 높을거 아니야 이 게임에서 캐릭터 중에서 뭐 받았고요 테스트 자 가자 음 저기 아 야 이거 가기 싫다 딱 봐도 여기가 여기가 먼저 가다 딱 봐도 저기는 이제 헬이다 들어가는 순간 오늘 방종할때까지 하게 생겼어 파루나의 숲으로 가라고? 잠깐만요 여기서 뭐 할게 있어? 아 연마해보기 아 이거구나 아 뭐야 이건 왜 안되있어 아이씨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하고 연마나 하자 테스트 미루면 안되지 아이템 뭐 재구매해서 하나 연마하지 뭐 아크라시움으로 아 뭐 지금 가진거 안되나? 연마가 안돼 내 장비는 야 뭐 재구매하자 연마 되는 장비 없니? 아 이게 연마 된거야? 야 엄청 비싸다 연마 배씨 피해 지금가라고? 아 이걸로 하자 아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구나 와 진짜 비싸다 장인의 망치로 들고 연마 좀 시켜주세요 아이 그딴거 말고요 아 진짜 짜증나네 야야야야 어디 상점 상인 없어? 필드에서 죽은 것만 되는거 아니야? 사실상 재구매 연마 가능? 연마 여유가 있는걸 해야되는거 아니야? 연마 여유 있는거 없는데? 되게 걷기 어려운거 아닌가 그럼? 이거라도 받아와봐 그리고 뭐 갖다 팔거 없냐? 아 대체 왜요 너 나 연마 뭐 어쩌라고 아 개짜증나네 나 연마 되는거 안팔았어? 내가 팔았으면은 될거 아니야 아 연마 뭐 뭐 시키는거야?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아 연마 찾아보자 아 캐스트를 깰 만한 장비를 줘야지 내가 캐스트를 깨는 장비 아 갈았나봐 나 아 갈았나보다 내가 그래서 못하는건가? 아 잠깐만 어 씨 어 그러면 갈기전에 알려줘야지 갈지 말라고 아 게임 이상하네 이거 게임다진네 가자 일단은 음 기도나 하자 아 500원 들어가 500원 들어가? 버스트샷 5%면 진짜 쎄겠다 연마 다 되는거면은 무기당하면은 100% 올라가는거 아니야 거의 개사기 개사기인데 뭐음 걔 뭐야 델레시아의 기운 지속시간 올라가는 그런거 없나? 풀이 준다거나 뭐에서 하는건데 위에서 하는거야? 아 여기서야? 기도하기 기도하기 연다가 있었구나 포기해버려 포기해버려 짜증나 갈일 없네 자 저거 하고 오자 아우 짜증나 포기하고 다시 받으면 연마장비 주지 않을까? 아닌가? 연마형 장비를 안줬단 말이야 안줬을리가 없는데 줬는데 내가 간거 같은데 갈기 전에 알려줘야지 갈지 말라고 내 잘못 아니잖아 그러면 버려 이거 어떻게 그 가엾은 피난민들을 욕할 수 있지? 물약 주세요 30개만 받겠습니다 고원으로 가야되네 음 고원으로 가야되네 음 고원이 날 것 같다 볼을 보니까 정신없어 아우 아우 야 맵 예쁘다 썸네일인데 뭐 굳이 지금 안해도 되죠 언젠가 하게 되겠지 뭐 어 어디야 흔적 찾고 상품 회수 흔적은 되게 많네 상품에서 어떻게 하는건데 그냥 다 죽이면 돼? 아 이거 있구나 아 이건 좀 오바죠 개꿀 아 이거 이거야? 아아 죽이는게 맞구나 아 죽여봐 얘네가 맞네 그럼 세 개 그렇지 칠고 찍고 아 왜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아 뭐 해 봐 아 왜 저렇게 안 나와 나올 때가 됐다 이제 그렇지 아씨 리아르트랑 대화하라고? 아 리아르트랑 대화하라고? 아 리아르트에 있구나 알았네 흩어져서 상인들을 찾아보세요 이름도 있어 당황스럽게 앞으로 가는거네? 개판인거 같다 뭔가 구출하라구요? 저.. 고맙습니다 악마같은 놈들 이리와 여기 사람 없다 망령 처치? 니가 망령이니? 요즘 망령이 이렇게 생겼니? 아 뭘 봐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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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아아아아아 다섯이야? 자 녀석 있네 자석 있네 아 뭐야아 오 인장 잡았는데 나 이제 볼일없어요 꺼지세요 떴어요? 고장 왜 몬스터가 고장나는 기술 있어? 21세기 게임 짧고 호인무사 아 38개나 준다고요? 빨리 죽으세요 뭐야 길 확인하기? 아 넌 대화 다 풀렸구나 아니네 구름다리 건너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꼴은 저주한다 너를 저주한다 엘퍼 아냐? 귀가? 옷도 약간 풀떼이 같고 아 아 야 나오세요 뭐야 아 아 피키라고 좀 이씨 오실링은 내꺼야 자 길 막아도 저렇게 막어 기분 나쁘게 페이크다! 아 저 방패 방패 밀치 방패 밀치기도 있네? 아 근데 왜 어떻게 다 돌아가냐? 때리다가 잘못 만들었어 유령이 왜 길이 막아진다는게 정말 참신하지 않습니까? 유령이면 통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망령들이 점점 많아지는군 나쁜 놈이었던거 아니야? 사실 알고보니까 거의 하얀 놈일수록 나쁜 놈이 많거든요 예쓰! 38개 아 뭐야 캐스터 중있네 고원 중심부로 이동하라 고원 중심부로 이동하라 다 번쩍번쩍거리니 일단은 스케일이 먼저야 그렇지! 숟가락 얹었구요 뭐야 뱉어낸다고? 뱉어낸다고? 사람이었던 개구리가 뱉어내는거라니 잘 찾아오겠굴 4번 이제 마흡신 파괴 이렇게? 오오 맙소 진한것 봐 파괴 안됐는데? 된거야? 아 이미 아 이미 파괴한거구나 잘하고있네 진짜 이제 난 처치 처치해야겠네 자 모여봐 뭐야 얘는 시계시계 모여봐 야 대장장애도 있어 이거 동대에?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주인에게 돌려주기 훈련과 대화하기 나는 베르네 수성마호 박자 호칸 뚜르마 베르나크를 만났다고 절벽 위로 올라가기 대살렘으로 이동하기 캐스터하나가 활성화 안된것 같은데? 아니 아니네 어 아니야 꽃 따면서 기선처치까지 야 모쪼렇게 한번 휘둘렀는데 다잡아버렸냐 되게 신기하네 여기도 있잖아 꽃 이거 먹고 가면은 다 먹어질것 같은데? 저게 안죽어? 어 됐네 4명 그렇지 어 야 뭐야 머리통 있어? 머리통 있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이 오십개 뭐냐 여기 뭐네 필드에서 이런게 있어? 비교가 하나도 없는데? 아 영혼속 파괴야? 어 열심히 싸운다 대게 영혼속 깨야지 주간하는 고위 사령술사를 처치하라 누가 누가 고위 사령술사인데 너냐? 편하다 역시 함께하는 게임이야 편해 아주 아 그만하라고 졸라 아프네 너 왜 안 죽니? 죽어 연마 되시는 분 왔고요 아까 단장이 칼의 묘지로 향했다고 했었지? 사들러야겠군 야 이거 예쁜... 그거 그거 아니야? 트레일러 장소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대로 가면은? 여전히 변한 것은 없었네 아 얘네 철취하는 게 메인이야? 쌍 모여봐 카꺼부리 처리하게 아 사령석 파괴도 있네 사령석도 여기 다 있네 세계에 개 편하네 이리 와봐 그렇지 잘 깼어? 아직 3 남았어? 아 귀찮고 마냥들 야 따라와봐 왜 이렇게 사자니? 뭐 왜 이렇게 센턴해? 뭐 왜 이렇게 센턴해? 반칠천이야? 한 놈만 한 놈만 걸려 한 놈만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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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맞지? 좀 많이 썩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마무리 어딨어? 저쪽이야? 멀구만 금방 잡겠는데? 한 10분 20분이면 끝나는데? 이 맵은? 야 조만간에 응급처치 물약이 달인 물약보다 더 빨리 차 더 많이 찰 것 같다 조만간에 아직은 2.6배인데 체력이 올라갈 거야 아 너니? 너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아 왜 이렇게 튼튼하니? 난 말 타고 가지롱 제발 땡큐 그래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겠어? 내가 먼저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와서 지원하도록 해 좋은 생각이야 야 야 이렇게 세나? 개 세네 진짜 와 아 저거 보면은 많이 울리고 와서 하는 줄 알겠어 사령성을 파괴했군 뭔가 할 말이 있니? 수고했네 포킨 두루바의 환영 이 시기에 나랑 같은 단계로 캐스트 깬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사령술의 기운이 짙어지는 곳에 서둘러야겠군 함께 가세 자 가자 6500의 힘으로 밀어버리겠다 오우 야 맵 되게 예뻐 기사의 몰락지 음 썸네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너 도와줄 생각 있니? 혹시? 도와주러 온 거지? 어 따라오는 거지? 어 그렇네 노예네 가자 난 내 노예한테 간대야지 100년이나 지난 것인가 하지만 내겐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것 싸우는 것 좀 보여주실 생각 없지? 형사들의 비명소리 너는 안 덤비냐? 그리고 뒤에 들려온 마수의 울부지점까지 길을 이렇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클릭해서 갑니까? 니 그 지체 때문에 클릭이 안된 거구나 아 아 깨봐 뭐야 조사하라고? 니가 터치해줘봐 궁금하다 어떻게 잘 싸울지 어 기술 되게 특이하다 데미지 전혀 안들어가 쟤 무적인가봐 내가 보호 걸어줄게 보호도 안들어가 싹 다 모여 음 싹 다 모여 한방에 끝낼거야 싹 다 모여 그렇지 아이 깔끔하지 못하게 조금 남았구만 이제 50%라고? 부파스야 이거? 이리와봐 딱 써 이리와봐 왜 그렇게 튼튼하냐? 그렇지 딱 써 너가 너만 문제야 딱 보니까 그래 그래 이리와 천천히 간다 캬 왜 이렇게 세냐 왜 뒤에서 나오는거야 늦게 잡아 힘 좀 보자 야 방패 기술 좀 써야되는거 아니냐 무슨 꼬채금 쬐르는거 같애 근데 쟤는 총이 아니네 건넨스인데 생긴거는 총을 전혀 안쓰네 내가 잡을랜다 그렇게 쓸모없네 그냥 건넨스 이미지에 따온거 같은데? 색깔만 바꿔서 전용 아이템 만들어주지 아 이거 깨라고? 아 나 사령수에 핵이든 200을 처치하라 그랬어 아 이 디자인 또 갖다 쓰는건가요? 아 이 디자인 또 갖다 쓰는건가요? 아 이 디자인 또 갖다 쓰는건가요? 아 아 라하르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너로 둘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얘가 도망다니면서 계속 얘네 부활하나보다 느낌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쇽 쇽 리아르트가 잘 맡아줘 설마 내가 때려서 부활하는거니? 에 아니겠지 그렇네 잠깐만 야 잘못했다 내가 그럴 줄 몰랐지 다 부활시켜 어차피 부활할거면은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돌아가면서 깨면서 가면 되네 이제 아 도 들어와 되게 열심히 싸운다 난 쉬엄쉬엄하고 있는데 미안하게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라두 라두 내리는거 봐라 고 고세 와우 야아 뭐야 저거 여기 와아 다 내꺼야 마나 마나이라도 처음 봤어 이거 모으면 나 죽을거 같은데 괜찮나? 회복 에르트 야 이거 회전하는거 쓰면 좋았을텐데 재밌었을텐데 접수했는데도 처먹고 날라갔죠? 딱 모여 쟤 6만밖에 안되 쟤 아 뭐야 왜이렇게 약해 뭐 이거만큼 또 죽어? 뭘 까네? 클리 깨끗해졌다 야아 템이 7천밖이네 그냥 쌩으로다가 나는 처음에 이거 스피어샷 쓸 때 너무 빠르고 강해서 이거 10레벨 찍고 이거 이상 없겠다 싶었는데 버스트샷이 너무 강하다 강해진게 확실하게 느껴져 기술이 맘에 들어 총 쏘는거 싫어하는데 리프트샷이 맘에 들었고 좋아하지 야호 아무리 봐도 그 물정 물정 있던 데 있던 놈인데 불검사 저거 나랑 같이 파티한 호카이를 죽인 녀석들 마무리 다 자 자 자 정신이 돌아왔나 마기 마기를 이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마기를 이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용 지그먼트는 발란카르산맥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고 있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놓도록 하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할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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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구애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싸워서 영광이었습니다 카우 감동적이야 서둘러 발란카르 산맥으로 향하세 너무 감정이 없는 거 아니냐 좀 울면서 말해봐 감정을 좀 호소하란 말이야 계속 다 깨면은 600k 훨씬 넘겠다 한 800k 될 것 같은데 진짜로 페스나르 교원 약간 이제 베른성을 다른 각도에 찍은 것 같은 정도의 느낌밖에 없는데 고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고원인가요? 일단 고원이고요 올라가자 여기 있었어? 너 생각보다 흐접하더라 길도로 돌아가세 전망 끝났구만 잠깐만 저거 봤거든요 방금 아아 놓치면 안 되지 아 자꾸 그거를 그걸 보낼라 그러네 내가 두 눈 뜨고 있는데 두 분의 행방 알아봐주세요 같은 위치겠지? 아 뭐야 야 강아치의 포션 뭐냐 잠깐만 야 이거 140원밖에 안 해? 어 다리는 되게 싸다 이렇게 쌌어? 어 괜히 응급 쌌네 나 다리는 비쌀 줄 알고 응급 산 건데 맵마 되는 거 없지 장비 야 룬 슬로우도 있어? 어 필요 없잖아 2세트야 나 뭐였어? 5세트야 나? 5세트 언제 모았어 구독한 거? 진짜 5세트야? 5세트 모은 기억 없는데 구독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 모았냐나? 너 언제 모았냐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돈 건데 4번 돌지 않았나? 쉽게 줘? 야 근데 샤리스야 이거 물약 2개 줘도 되게 비싼 건 줄 알았는데 그딴 것도 아니네 그냥 쓰레기네 내놔 내놔 고매 카리벼지 가면 돼? 아 저기 5번도 있네 아 귀찮네 얘 양쪽에 찢어놨어 갔다 오자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도 없는데 직원과 대화하는 거야? 아 저기 연동 퀘스트 같은데 야 저거 먼저 가야 되나? 그냥 가자 가까운데 먼저 가 아 원래는 저기 다 받고 이어지는 거 같은데 내가 안 받고 왔나보다 까먹고 뭐하냐? 아 아 이 봐야죠 로스트아크 하는 이유 뭡니까 배경 보는 거죠 야 어떻게 지웠냐 저거 저게 뭘로 지은 거야? 구리? 는 아닐 거 황금? 황금이 꿀꿀이에요? 뭔지도 모르겠어 구리도 지으면 안 되지 죽은 사람 되살아나야지 안 짓는 게 낫지 그럴 거면 여기 철, 철이 이렇게 길바닥에 다 널려 있는데 거미 바닥에 있네 또 냐? 또 냐? 음... 주먹 주먹 주먹이랑 화약은 차원이 다르지 그렇지 대포인데 나는 그렇게 치면 블레스트가 제일 센 거 아니야? 저건 끝났고 우리 가자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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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뭐야 12시 반부터? 나 거의 그때까지 안 해 요스타가 하루에 2시간이면 충분하다 2시간도 많아 이미 2시간 됐어 꺼져줄래? 저 새끼는 왜 지갑 끌고 와놓고서 길 밖에 두냐 그렇지 안전한 곳에서 종료해 주세요 진짜 인구가 많긴 한가 보다 몇 명 있니? 혼잡하네 1, 2, 3 별로 안 혼잡한데? 버그 발견됐나 본데 마적의 두목을 처치하라 두목님 어디 있어요? 상상상 나와요 상상상 와아 뭐야 저거 아 뭐야 어? 올라간다고? 고독셋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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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면 안 하는게 낫지 어? 야 근데 더 높은게 나오긴 하는구나 280자리가 나왔네 이건 입어야겠다 아 근데 이거 아 됐어 안입어 몰라 몰라 나도 이리와봐 솔직히 세트가 되는데 세트가 더 세지 어? 뭐시고요? 저기 있네 두목 어? 그럼 여기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놔야 되는거 아니냐? 하아 양심 없네 저걸 돌아가게 만들었어? 이미 두목님 잡고 있나본데 모코코 있는 데였나? 아 모코코 안 모아놔 이거 왜 모아? 나의 육신이 되어라 너의 육신 어디갔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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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닥에 육신이 된거 같은데 어떡하냐? 소환술이다 그랑조다 그랑조 소환해 빨리 나는 소환을 받고 말 것이야 소환했지? 그렇지 이리와봐 어디가 너 그렇게 반응 없냐? 왜 이렇게 약하니? 그렇지 길드 허위관과 대화하라 가만히 있을거지? 응 가만히 있을려고 그냥 구경하는거지? 노래 부르는거? 그렇지 잠옵체력이 육천이야? 내 치솟이 육천이 넘을만하네 이게 무기의 성능 차이인가? 이런거 하면 안돼 어 왜? 왜 여기 떠있는건데 이유가 뭔데 킬수 없잖아 뭐 있니? 있는데 내가 모르는거니? 킬수 없잖아 이제 거북이와 같이 잠수하기 이게 있다고? 어 나 언제 39개나 모았냐? 아 그렇게 모으는거야? 아 그랬구나 난 몰랐지 어딘데 저 위치면 입구에서 가는게 빠르지않나? 그냥 걸어가자 못가잖아 아 불편하게 만들었네 일단 그럼 퀘스트 깨고 와서 가자 처음에 깨둘걸 유령의 숨길이면 유령의 숨길이면 유령의 숨길을 주는놈이 있다는건데 맵 전체에 다 같은 맵만 같은 유닛만 나왔던거 같은데 아니겠지? 연맥인거 아니겠지 그냥? 연맥인거 아니겠지 연맥인거 아니겠지 게스트요 끝난거야? 이야 친구가 거의 다 모았네? 아 여기 야 여공쯤 그만 띄워요 아 게임좀 합시다 아 한두 번 띄워주면 알아서 나가겠지 뭐 조기종료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기종료 되는 막 대기하고 있는거야? 한시간? 한시간이면 진짜 뭐 찾는건 같은데? 어 점검할만한 시간이 아니잖아 그렇게 빨리 점검 돼? 그렇게 신세기야? 하긴 게임 그래픽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NPC 많은데 내가 하나도 안 걸리냐 외계인 납치해서 실험했나봐 저 지금 11시 45분이거든요 어 여기 써있죠? 자 오늘의 로스트 아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 그리고 이렇게 고맙고 뭐 좀 감사합니다.